둘째 언니 군걸이야 무슨 놈이 중전을 데려갔는데 우리 집에 나타났다는 전우치는 또 뭔가?! 여기 밥을 퍼주러 오는 젊은 여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견상금을 높이 걸고 전우치를 잡아들여라 명가시 없어서 양반 때문에 따님을 잃어버려 큰 돈을 걸고 잡는다는구만 전우치는 만나 중전이 나서지 못하도록 강제로라도 막으라고 악사합니다 생각보다 경계가 많군 감히 어떤 놈이 여길 노렸단 말이냐. 흩어져서 주의를 애웠사. 절대 놓쳐선 안 돼.